안녕하세요. 오늘도 초상화를 좀 그려 드릴 거예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미술 전공하는 학생인데요. 1분 동안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니, 무료, 무료, 무료. 헬로우, 뷰리풀 레이디스.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너무 예쁘셔서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딱 그러고 계시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 완전 잘 나오네. 특징이 있으셔, 얼굴에. 디테일하게. 이게 현대미술 그림이거든요. 5초만 세주세요. 5. 4. 3. 2. 1. 땡.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어요. 좋은 시간 되세요. 이건 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바이바이. 2권 그냥 편하게 할 거 하시면 돼요. 응, 그게 뭐야. 2권 편하게 제가 예쁘게 그려 드릴게요. 놀러 오신 거예요? 부산에? 네 서울에서? 네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저 홍대 저는 강남이에요 갱렘? 네 광남 민혜를 그릴 기회가 제가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뭐야 뭐야 카페 가야해요 카페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네 감정적이에요 감성적인데 힙합?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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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모른다 5초만 세주세요 5 4 3 천천히 5 4 3 2 1 나이스 또 하나의 저의 작품이 완성됐네요 이건 현대미술이거든요 두 분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쓰시면 돼요 제가 예쁘게 그려서 선물로 드릴게요 저는 홍익대학교라고 거기서 미술 공부하고 있어요 저의 미술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4 2 제가 쫓아야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먹었어요? 예쓰 이게 현대미술 그림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이거 먹어요?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상상만 받지 말아 바이바이 나 왜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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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무서워 무서워 눈이 미쳐요 최선을 다했어요 4분정도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얼마 받았어요? 진짜 무료라고 저요 23살 왜 놀래요? 22살 30살까지도 안보여요 그러면 완전 평가해 주세요 무슨 과에요? 조소 빈지노 나오는데 진호 형 빈지노 형인데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에요? 제가 홍대 빈지노이긴 해요 이게 홍익대 조소과의 능력이에요 좋은 시간 되세요 이거 저거 다 가르죠? 네 네 네 네 네 네 제가 광안리 다니면서 그림 그려서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다 좋아하셨어요 5초만 세주세요 5 4 3 2 1 나이스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보면 볼수록 본인 얼굴이 있을거에요 진짜요? 선물이에요? 고마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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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현대미술이거든요 현대미술 하하 그림에서 이제 얼굴이 보일거에요 하하 그러니까 계속 계속 보며 볼수록 하하 하하 피카소는 제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하하 하하 너무 예쁘게 그렸다 하하 예쁘게 그렸어요 하하 하 하 하 하 abras 하 하 아 이건 반고호가 그린 그림보다 더 비싸요 그림을 같이 감상하세요 다음에 만나요 제 그림 어때요? 괜찮죠? 아니 진짜 싱크로를 이렇게 서 계시면 빵이에요 빵 어때요? 어때요? 돌아친 거 같아요 진짜인데요? 네 아니 그림이 이건 아니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오늘 유튜브 촬영팀이거든요 몰래카메라 촬영팀인데 오늘 콘텐츠가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건 장난 장난 아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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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네 그림보다도 저 청년이 멋있다 마음이 선생님은 반고호 이상이야 맞아요 그리고 이 청년이 미남이에요 잘생겼죠 잘생긴 게 아니고 미남이에요 미남이라니까 잘생긴 게 아니야 미남이에요 그건 뭐예요? 제가 유튜브에 런앤런이라고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리액션 되게 재밌게 해주셔서 런앤런 아니면 런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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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나이스 N.I.C.E. 나이스 오케이